보리밭에 왔습니다. 옛날에는 편하던 보리밭이 이렇게 귀한 보리밭이 되었어요. 영화나 액자에서만 볼 수 있었죠. 회관 옆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항상 이 보리밭이 보이거든요. 볼 때마다 하면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 오늘에야 찍습니다. 이번엔 라이브에 왔습니다. 어린 질문에 대한 관련된 보리밭이 나오는데 이제 다리가 아직 터뜨렸어요. 되돌아가던 바르는 불가능한 가득한 가득을 하시켰어요. 이 고르도에 비하장은 좀 더yas포니터로 기도합니다. 아마도 그렇지만 더 제시한 그 바람에 빠져들던 가득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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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은 발포니터로 기도합니다. 찔레꽃도 이렇게 크게 피었습니다. 달콤한 냄새가 산딸이 올해는 하얀색 꽃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꽃들인 것 같아요. 여기 더 이뻐요. 너무 예쁘죠? 아카시아 꽃도 하얗고 다른 야생아들도 지금 보면 색깔이 없고 흰하얀색 꽃기포 어릴 때 네이클로바 찾는다고 많이들 찾았죠?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